아,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너무 놀라고. 그 빚이 있는 걸 보는 순간. 돈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도 살짝 했었고. 그런데 빚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놀라서 눈물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울면서 다 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털고. 어찌됐건 가족이니까. 남이 그랬더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맡긴 일이고. 어찌됐건 제 가족이고. 물론 정말 많이 속이 상했어요. 정말 화도 났고. 그렇죠.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에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래도 빚은 갚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진짜 이제 시작이신 거네요. 저는 다시 리셋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고. 억울하기도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돈을 맡기면서 저는 이미.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맡겼기 때문에. 막 그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열심히. 하면 저. 맞습니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장윤연 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도 약간 그. 위안을 받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저도 그 용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장윤연 씨도 날렸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괜찮아요. 아니 정말.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 그렇게 돈 돈 돈 하더니. 쌤통이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쌤통입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저 미워하셨던 감정이나. 오해 같은 거. 그럼요. 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조차. 몰랐을 만큼 좀.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내신다고. 저는 노래할 때만 웃는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피는 흐르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한테. 저도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사장님한테.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랬다는 걸.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 네가. 니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 아하. 그렇게 감정이 굳어졌었나 보다. 자기도. 니가 못된 애라고 오해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무대에서만 웃고. 무대에서만 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제 주변에.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음.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도. 집에 오면. 그 생각을 잊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한 그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같이 그만큼 고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니면. 자기 마음 아는 사람 없어요.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저는 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정말 속상하니까. 맞아요.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혼자. 야. 이러다 내가 병이 걸리겠지 싶을 만큼 아파요. 정말.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감정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별다른 치료책이 안 돼도. 털어놓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에이. 별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 반 정도 털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우세요. 뭐 어때요. 그런데 왜 안 이뻐 보여. 제가 또 울 때 되게 안 이쁘게 울고. 컬 벌름대면서 우는 애들 있잖아요. 왜. 그 방법도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